안녕하세요. 16살 신지훈입니다. 저 처음으로 앨범 자켓 촬영을 하러 왔어요. 선생님, 이런 걸 언제 맞춰볼까요? 안쪽이 아니에요? 유명해지면. 나이 좀 들고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찍어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고. 너무 웃겨. 잘하네. 저 주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! 이거 봐. 위에 거. 이거 이거 지워주세요. 정말요? 저희 현장의 귀여움을 지훈 씨가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정말요, 언니? 아니요. 아니야, 아니야. 언니 냉정하다. 너무 솔직하시다. 아, 끝냄새. 아, 끝냄새. 아, 끝냄새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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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해. のことがずに、 幸せをすると、 провル Untuk dirの 2年の5つので、 結婚勉の中 Vocêsや espírituに日々に finねる!」 目開帮。 たくさん楽しかった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